어저아 가다가 목을 쏙쏙 움치니 정귀여 짜오되 아여보시오 승탕님 거무게만 헌중에 말허리는 워리다 어찌하여 목은 그리 움찔시나니까 야야 말 말아 말 말아 내 누누의 칼날이 번뜩 번뜩 허고 내 귓전에 화살이 윙 윙 허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느려 덜어 사면을 살펴보오소서 야야 거 친정 초룡어냐 조조가 막 목을 느려 사면을 살펴보니 사면을 살피랴 할지 의외에도 말풉통머리에서 외초리란 놈이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코 엄마랑 정우가 이런데 목 달아났다 우린 나 좀 모아라 정웅이 희가매켜 허허 그 조그마한 헌 메초리를 보고 그대지 놀래실진데 큰 장꽁 보았으면 희절 초풍을 보냈습니다 야야 그것이 메초리드냐 그놈 비록 조그마한 헌놈이지만은 털 뜯어내고 가진 양념아야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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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가놨으면 야 보글보글 술안주 몇 점 싹빠거니 좋더니라 말은 아이코 그 우한중에도 입만은 안 변했소그랴 아이코 조조가 목을 느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돼야 모두이 조승상의 원망을 험씨로 우는디 이것이 적벽과 새 타령이라고 하는거 아이코 산천은 황준허고 목은 총자번지 아이코 마라 그 어두운 쌓이고 찬보나 바람칠지 자초목실이 없었으니 행보나 이끈 전단 새가 어이 울야만은 자 역화젓 죽은 골사 원조라는 새가 되여 고승상을 원망하여 지지해 가려 우다은지라 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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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이별이 희멋될 건고 회초뿌 회초뿌 불협이라 슬피 우르르 서초 손조 산구량 세지란 정패도량이 한때로구나 수탱 수탱 저흥년생 백만 군사를 자랑더니 일패운이 길어 일고 일패축 일패축 참 삐쭉 세 마칭 영웅 간구도 없고 깨끗 세 행 을 괴로 만 판 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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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e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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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저감하기 가련 타주리 장졸 뺑뺑인들 아니드리 성에 좋다고 쑥쑥쑥쑥 자연한 화를 들으고 살이 없다 걱정 말아 살간다 흐르르 자 후반샛 단공화 중등 흠 뺑이 따 동남궁을 대가마가 추리하느냐 거울 거울 저 바람이 절망 벗어났구나 화병 나오지 말아라 노고지름 저주 달새 한개의 호통 검을 오신 홍보를 내게 이겼네 따옥 따옥이 쳤 따옥이 활용도가 푸른이로다 적벽 통파가 밀어온다 꺼서 가자 저 개구리 끝난 끝에는 헛냉장 졸 칼쓰레기 얄망굳다 병을 부어서 도망을 허리 이리 가며 팽당 흐르르 저리 가며 햇동 햇동 사설많은 저 한미세 순금가부산 어디다가 두고 살도 맞고 창의도 찔려 희한어 골고리되어 단장어 얼음으로 말아 당처도 일을 조사주마 희한어 골고리로 희한어 골고리로 송탱빈 고모 안고 희한어 골고리로 오르며 떼 그르르륵 때리며 곱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그르르륑뻑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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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마라 우지마라 세트라 너무나 우지마더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최장 죽은 원기가 나를 원망하여 사우는구나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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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선뜻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언니 좋아요 하고 따라준 어마운 후배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연을 마치고 잠깐 포토타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지금 제가 할 거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수고하셨어요. 여쭤봐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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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다시 갈아입고 계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목이 마르는 목이 타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본청만큼으로 소리를 하다보면 자꾸 목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또 내지르다 보면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구나 반복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앵커는 아까 이 친구가 진도아리랑 잠깐 했었죠? 마찬가지로 후렴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매긴 소리를 한마디씩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아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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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